네 지금 드레스 셔츠 카라를 달고 있습니다. 카라는 안쪽서부터 먼저 한번 살짝 박아줍니다. 안쪽에서 시작해서 겉면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. 커프스 다는 방법이랑 디테일이 똑같습니다. 커프스, 허리밴딩, 셔츠 컬러 다 같은 방법이죠. 안쪽서 한번 박아서 겉면에서 이렇게 마무리로 스테츠를 놓습니다. 안쪽서 한번 박아서 겉면에서 이렇게 마무리로 스테츠를 놓습니다. 안쪽, 겉면, 앞쪽 가장자리 부분에 깔끔하게 말아 놓아야 되겠죠. 안쪽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. 안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당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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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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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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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